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핫조이 3탄입니다 혹시 1탄과 2탄을 못 보신 학생들은 반드시 보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겠죠? 선생님 공개 특강에 들어가시면 1, 2탄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3탄은 뭐냐면 수혈의 합 그리고 이항불리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이 개념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? 그런데 수혈이라는 단원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원이다 보니까 좀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테크닉들이 필요해요 실전 개념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 그게 이항불리의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 2탄에서는 등차수혈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줬죠 그런 거 몰랐던 학생들은 그걸 알면 신세계라고 엄청나게 속도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항불리도 이걸 안 배워도 문제 풀 수 있는데 분명히 학교 시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때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? 자 가봅시다 선생님 이항불리가 뭡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수혈에서는 잘 봐 잘 봐 잘 봐 정리해놔요 첫 번째 시그마 이런 거 안 입었을걸? 1부터 N까지 뿅 누가 있냐면 A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렇게 됐어요? 됐어 됐어 항 두 개짜리의 빼기 이렇게 다시 한 번 항 두 개짜리의 뺄셈으로 식이 이루어진 것 이 식을 우리는 이항불리라 딱 불러요 항 두 개짜리로 쪼개는데 그게 뺄셈으로 쪼개질 때 그때 답을 한 큐에 낼 수 있습니다 이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? 선생님 어떻게 답네요? 원래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죠 쓰지 말고 세입해봐 K다 1을 넣어봐 그럼 A2 마이너스 A1 더하기 K에 2 넣어봐 A3 빼기 A2 K에 3 넣어봐 A4 빼기 A3 오케이? K에 N 넣어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? 지워나가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지워나간다고 아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AN 플러스 1 빼기 A1이야 잘 들어 지워나가다가 앞쪽에서 한 개가 한 개가 살았죠? 앞쪽에서 한 개 살았지 그럼 100% 뒤에서도 한 개가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짝을 맞춰서 나가는데 앞에서 한 개가 남아 그럼 뒤에서 한 개가 남아야 돼 그러면 답이 뭐냐는 거야 답은 항의 넘버 첨자죠? 아래 첨자가 큰 쪽과 작은 쪽이 있어 잘 들어 아래 첨자가 큰 쪽과 작은 쪽이 있는데 K가 1에서부터 N까지 대입된다면 K가 작은 녀석을 작은 첨자에 큰 녀석을 큰 첨자에 큰 첨자에 대입하면 정답 됐어요? 다시 한번 어? 아래 첨자가 얘가 더 항의 넘버가 더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1을 여기다가 그 다음 가장 큰 N을 K에 대입하는 거죠 N을 큰 첨자에다가 K 대신에 대입하면 정답이라고 알았죠?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따가 써먹는 법도 알려줄게 그럼 이걸 응용해서 이것도 해볼까? 바뀌어볼까? 이렇게 됐어? 네 잘 봐 선생님 답이 뭐예요? AK AK 플러스 1 딱 항의 간격이 몇 칸 간격이야? 한 칸 간격이죠 K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간격이 전에 있던 항 다음에 있던 항 이것도 다음 항 전항 이렇게 한 칸 차이가 나는 항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답은 빠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? 아래 첨자가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항의 넘버가 작은 항이고 큰 항이 되는 거죠 큰 항에다가 누구 대입? N을 대입하고 작은 항 쪽에다가 누굴 대입한다? 작은 녀석을 대입한다 그럼 답이 뭐야? 이 순서 그대로 이 순서 그대로 A1- 지М에 Anyways AM 플러스 이렇게 되시겠지만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됐죠? 오케이 다시 한번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따가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차이가 두 칸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하지? 이 거야 두 칸 차이 나는 거예요 일단 대입해 볼까? 그냥 일단 대입해보자 대입한다고 치면 A1 빼기 A3 더하기 A2 빼기 A4 더하기 A3 빼기 A5 하나만 더 할까? 더하기 A4 빼기 A6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 대입하지? N을 대입하걸라? N을 대입하면 AN 빼기 AN 플러스 2 편의상 앞쪽 하나만 더 써볼까? AN 마이너스 1 빼기 AN 플러스 1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입했을 거라고 항상? 그리고 뭐 했어? 봐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사라져요?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사라져요? 그럼 이 규칙에 의해서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사라져요? 뒤에 거 한 칸 건너서 앞에 거 사라져요? 끝이야 왜? 앞쪽에 남는 녀석이 두 개 남았죠? 그럼 뒤에서도 두 개 남아야 돼 이렇게 근데 나는 이 답을 빨리 내고 싶어 알았지? 이 답을 빨리 내고 싶다면 이렇게 갑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야 이게 빼기잖아 이 순서 그대로니까 이 순서 그대로 빼기 이 순서 그대로 이렇게 제마 첨자가 작은 쪽에 작은 걸 대입하고 첨자가 큰 쪽에 큰 걸 대입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게 몇 칸 차이 나는 거지? 그죠? 두 칸 차이 나는 거죠? 전에 있던 항 다음에 있던 항 그 다음에 있던 항 두 칸 차이 나는 거라고 항의 개수가 그러면 두 칸 차이 나면 앞에서 몇 개 남아버려요? 두 개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한 칸 차이가 나면은 바로바로 지어지니까 앞에 한 개 남고 뒤에 한 개 남는 거야 두 칸 차이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게 돼요 만약에 세 칸 차이면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남게 돼 그러면 이 순서 그대로 작은 녀석을 작은 첨자에 대입하는데 두 개 살려줘야 돼 그래서 1 그 다음 거 2 이렇게 왜 더하기야? 시그마니까 이건 이 괄호 안에서는 시그마의 철이기 때문에 더하기야 다시 한 번 이 n을 어디다 대입해요? 이 끝에다가 마지막 큰 점자에 대입하는 거지 근데 몇 개 있어야 돼? 뒤에서 두 개 있어야지 앞에 두 개가 있다면 짝에 의해서 뒤에 두 개 그러면 a n 플러스 2가 있었다면 그 전에 있었던 a 두고 n 플러스 1 시그마니까 더하기로 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결과가 지금 이 결과죠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저게 나오고 이 사고 방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칸 차이냐에 따라서 앞에 몇 개 남고 뒤에 몇 개 남는다 이 생각 알겠죠? 자 가봅시다 이리로 와봐 몇 개만 연습 이걸 알아야 시간 절약이 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따라라라락 풀다가 이렇게까지 나왔어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이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거 답 뭐야? 헷갈려 하지마 얘를 k번째 항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? k 플러스 1번째 항 아 그러니까 항의 관계가 한 칸 차이 나는 전에 있던 항 다음에 있던 항이구나 그럼 답은 뭐야? 그렇지 작은 쪽이죠 얘가 작은 항이 되는 거지 분모가 더 선생님 작으니까 전체는 큰 거 그게 아니라 항의 이름 자체를 가지고 전에 있던 항 다음에 있던 항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았던 항인 거지 항의 항의 넘버가 더 작은 항이라는 거지 그러면 1을 작은 항에 나가 여기다 그럼 누구야? 1 빼기 큰 놈을 큰 쪽의 넘버의 대입이니까 여기 돼 n 플러스 1분이 OK 돼요? 응 다시 해볼까? k가 1부터 n까지 뭐 해볼까?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 해볼까? 어?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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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k번째 항 이라고 본다면 얘는 몇 번째 항? k 플러스 2번째 항 몇 칸 차이? 두 칸 차이 이러면 정답 누구야? 작은 녀석을 작은 쪽에 큰 녀석을 큰 쪽에 대입할 걸 맞는데 몇 칸 차이이기 때문에 두 칸 차이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작은 녀석을 k가 1 작은 녀석을 작은 첨자에 대입 루트 1이지 뭐 근데 몇 개 살아남아? 앞에서 두 개 살아남아요 순차적으로 그다음 순서죠 n을 큰 첨자에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누구요? n 플러스 2 근데 뒤에서부터 앞에서 두 개 살았으니 뒤에서 두 개 살자 뒤에서 두 개 살자 이렇게 시그마였으니까 더하기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오케이 이 두 개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이거 잘 나와 뿅 이렇게 질문 질문이야 질문 잘 들어 얘를 k번째 항이라고 생각해보자 ak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이걸 k 플러스 2 2라고 생각하면 안 돼 k 플러스 2가 아니죠 ak가 너라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괜찮아?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네가 나오는 거거든 돼요? ak가 얘라고 친다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봐 바로 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 간격은 몇 칸 차이였다는 거야? 한 칸 차이였다는 거야 그러면 한 칸 차이 나는 관계에서 정답을 내시는 거죠 정답 뭡니까? 작은 놈을 작은 첨자에 있는 즉 작은 항에다가 대입한다 k 다 1 대입하시면 1 빼기 한 칸 차이니까 바로바로가 정답이죠 큰 놈은 큰 첨자 쪽에다가 대입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항의 관계가 ak, ak 플러스 1 이 관계냐 k, k 플러스 2 이 관계냐 이거 파악하는 게 핵심 그러면 게임 끝 알겠죠?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전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하초에 1번부터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다 맞출 거야 아마 아주 유명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좀 줄여보자 라는 거지 알겠죠? 대입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이거야 계산하는 걸 좀 줄여보자 가봅시다 선생님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분명히 알파엔 플러스 베타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엔 베타에는 마이너스 4엔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걸 딱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2엔 마이너스 1 2엔 플러스 1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녀석은 누구냐면 쓱싹 알파 K 베타 K 알파 K 더하기 베타 K 통분하면 이거지 결국 얘는 알파엔 베타엔이 있었으니까 엔자리에 K만 대입하면 되고 요것도 엔자리에 K 대입해서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에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이더라 이거요 싹 그럼 분명히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어서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스타일이 만들어져 분모에 곱하기 분모에 곱하기는 여러분 무엇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부분분수를 이용하게 돼 있죠 부분분수 공식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분수 공식을 한번 이용해주면 어떻게 하지? 너에서 너 빼 A, B라고 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 몇이에요? 2 그거 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과로 치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이게 분모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분모의 곱 분모의 곱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 분자에 누가 있었니? 그래서 팍팍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남아올 거라고 자 그럼 정답 내자 앞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였어 선생님 1부터 10까지 어차피 3을 처리하는 건 밖으로 빠져요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게 이제 요거 남았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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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앞에서 뭔가 쿵짝쿵짝 한 다음에 남는 결과를 보니까 2항 분리더라 이거예요 이웃한 두 항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식 어떻게 답낸다고? 얘가 K번째 항이라면 얘가 K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 이해하시죠? 아까 했으니까 K번째 항 K플러스 1번째 항 그러면 한 칸 차이니까 작은 놈을 작은 첨자에 큰 놈을 큰 첨자에다가 대입하자 그러면 정답은 앞에 3이 있었고 1 대입하면 1 빼기 10을 대입하세요 그럼 몇 십일? 20일 분의 1 요거 정리하시면 정답이지 되는 거지 통분해서 3 약분시킬 수 있죠 요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요 관계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마지막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쓰면서 약분하지 말자고 지우지 말자고 한 퀘 답내자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다시 이것도 엄청 유명 엄청 유명 엄청 유명 무슨 수혈입니까? 등차 수혈 등차 수혈 등차 수혈 등차 수혈 이 관계를 조금 이쁘게 우리 시그마 처리 한번 해볼까? 얘가 첫 번째 항 해볼까?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돼요? 세 번째 항 얘 몇 번째 항? 32번째 항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K번째 항이 누구야? K번째 항 그렇지 K번째 항은 루트 AK 더하기 루트 AK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로 좀 쓴다면 다 더해주세요 몇 번째 항부터? 첫 번째 항부터 32번째 항까지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쓰는 것은 K번째 항을 쓰는 거다 보니까 K번째 항은 어떻게 생기니? 그렇지 AK에다가 AK 플러스 1 이렇게 생길 거라고 맞죠? 요 정도 찾을 수 있어야지 1 대입해봐 2 대입해봐 32 대입해봐 딱 요기까지잖아 그냥 다 더해주세요 이거야 어 선생님 근데 이쪽 부분을 나는 변형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변형시켜야지 요거 그대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변형해요? 유리화 시키는 거예요 유리화 잘 봐 루트 AK 빼기 루트 AK 플러스 1 이렇게 분자도 곱해줘 쳐다보셔 시그마 분모 봐 분모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게 되면 AK에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 나오고 파란색을 여기다가 쓸게 그냥 루트의 AK에다가 AK 플러스 1이 나와요 대답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누구야? 이거 처리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처리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혈이었지? 이 수혈이 등차 이런 관계 아닐까? AK가 있고 AK 플러스 1이 있어 1항에서 2항 2항에서 3항 3항에서 4항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등차 수혈이면 전에 있던 항에서 2항 넘어갈 때 항상 공차를 더하잖아 그렇지 여기서 3을 더하면 2가 나와요 반대로 큰항에서 작은항을 빼버리면 무조건 공차 3 나와야 되거든 큰항에서 작은항을 빼면 공차 3인데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공차지 뭐 이렇게 부호 반대 분모가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? 그럼 끝났어 이제 우리의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앞으로 빼고 K가 1부터 32까지 그 다음 여기가 루트에 AK 마이너스 루트에 AK 플러스 1 여기서 대입하지 말고 요거 봐 요거 대입하지 마 이거 대입하지 마 이거 봐 이거 봐 끝났지 뭐 2항 물리죠 전에 있던 항 다음에 있던 항 한 칸 차이 정답은 작은 놈은 작은 첨자 큰 놈은 큰 첨자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대입하면 루트 A1 빼기 루트 A33 이게 정답이죠 작은 놈은 작은 놈 큰 놈은 큰 놈 선생님 근데 내가 등차수열이어서 A1을 다 구해놨는데 A1은 얼마였어? 4 그럼 여기가 2 33이네요 33 33 대입해야지 여기다가 A33 과는 거니까 100이죠 100 100 그러니까 10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3분의 8이 최종 요인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이 뭐야 이런 곳을 시그마 처리할 때 한 방에 오자는 거지 또 나열해서 하지 말고 한 방에 오자고 그래서 답을 좀 내자 이거예요 이 2학 물리의 개념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속도를 좀 문제 푸는 속도를 줄여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?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하초이 3탄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선생님이 1탄 2탄 3탄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선 앞쪽 내용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1탄과 2탄을 못 본 학생들은 선생님 배너에 공개 특강에 들어가셔서 1, 2탄까지 보신 다음에 이 3탄이랑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기말고사 보기 전 마지막으로 딱 개념 정리한 다음 시험장 가서 맞추시면 돼요 알겠죠? 자 그러면 이걸 마무리로 우리 하초이 3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학기에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전의 선생님이 또 기회가 된다면 하초이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